안녕하세요 소방시설관리사를 강의하게 된 예은종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첫번째 시간으로서 소방안전관리논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시간으로서 연소이론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연소이론에 대한 내용을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는 화재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재라는게 무엇입니까? 화재 화재는 어떤거냐면 연소가 일어나서 연소가 확대되서 우리가 사용하기 어려운 불 사용하면 못된 불 안되는 불을 화재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게 화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재를 발생시키는 기본적인 연소이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내용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큰 의미에서 작은 의미가 연소가 되겠죠 자 연소는 말 그대로 어떤 물질이 타는 내용인데요 그 연소에 대해서 좀 깊숙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연소인데요 연소의 정의가 나와있죠 자 연소에 대한 정의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가연물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하여 열과 빛을 발생시키고 또 발생해서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되죠 화학반응을 위해서 산화현상이 일어난게 연소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자세하게 볼 내용은 가연물,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열과 빛, 그 다음에 산화현상인데요 자 우리가 일단 가연물에 산소가 공기 중에 산소죠 산소가 혼합이 되고 거기에 점화원이 일정한 점화원이 열을 가해주게 되면 연소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소가 지속돼야지만 쭉 일어가는 연소가 되는데 그런 지속적인 연소가 되기 위해서는 플랄스 알파로 순조로운 연세반응이라는 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연소가 일어나게 되면 열과 빛을 내게 되는데 열이 뭡니까? 우리가 연소가 열 또는 발열량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열 때문에 연소가 일어나게 돼서 그 연소가 된 부분 앞에 연소가 되지 않는 미연소 부분을 열을 줘서 미연소, 가연물이 가연성 증기를 발생시키도록 해주는 게 열이죠 그 다음에 빛이 발생이 됩니다 빛은 어떻게 이동이 되죠? 열이 전달되는 방법에는 전도, 대류, 복사가 있는데요 이 복사는 매질이 없는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열을 전달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복사로 인해서 열을 이동시켜서 가연물을, 연소되지 않는 가연물을 가열시켜서 가연성 증기를 발생시키고 그 가연성 증기가 산소와 혼합을 해서 연소를 지속시켜주는 거죠 이런 열과 빛을 받아서 화학 반응인 산화 반응을 하는 게 연소라는 거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연소에 대한 정의를 좀 알아봤고요 그러면 연소가 어떤 메커니즘, 즉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가연물이 열을 받아서 흡열이라는 가연물이 열을 받습니다 열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연물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분자들이 서로 막 열을 받아서 끊어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분자가 쪼개지게 되면 가연성 증기, 가연성 가스라고 하는 가연성 증기를 발생시키죠 그런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합니다? 분해라고 하죠? 분해 분해라는 거는 고체 가연물이 열을 받으면 반응하는 화학 반응입니다 분해가 돼서 가연성 가스가 나오게 되고 그 가연성 가스가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혼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혼합된 산소와 가연성 가스가 합쳐진 거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가연성 혼합기라고 하죠? 가연성 혼합기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연소 범위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 연소 범위가 가연성 혼합기의 부피 퍼센트라는 거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혼합이 돼서 가까운 점화원을 만나게 되고 이 점화원에 의해서 열을 충분한 에너지를 받은 다음에 반응을 하는 거죠, 연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점화원에 의해서 연소가 일어나게 되고요 연소가 일어나게 되면 일반적으로 완전 연소가 일어나게 되면 CO2 이산화탄소가 발생되고 불완전 연소가 발생하게 되면 CO, 일산화탄소가 발생되게 되죠 그렇게 연소 생성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연소 생성물이 배출되는 배출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 흡열, 분해, 혼합, 연소, 배출 이 과정을 고체라는 물질은 거치게 되고요 만약에 액체, 액체 가연물일 경우에는 어떤 과정을 겪나요? 분해가 아니라 액체는 포화수증기 압이 낮아서 금발 조금만 열을 받아도 쉽게 증발이 되기 때문에 액체는 증발을 해서 그 증발된 가열성 가스가 공기 중에 산소와 혼합하는 그런 과정을 가졌죠 그래서 위의 부분은 고체고 아래 부분은 액체가 연소할 때 겪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소 현상 우리가 종이에다가 라이터에 불을 지지게 되면 순식간에 불이 붙는데 그 짧은 순간에 불이 붙는 이 짧은 순간을 슬로우 모션으로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꼭 이거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소가 발생이 되면 빛과 열이 발생되는데 빛의 색깔, 불꽃의 색깔을 봐서 우리가 연소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다음 암적색이 불꽃 색상이 나오면 온도가 520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암적색이면 700도, 적색이면 850도 그 다음에 주황색이죠 주황색, 휘적색이라고도 하는데 950도고요 그 다음에 황적색, 백색, 휘백색으로 해서 1100, 1300, 1500도의 온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암기를 할 때 뭐 황백, 휘 황백, 휘 해서 1000, 그 다음에 1100인데 200을 더해서 1300, 1500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주황색이다 그러면 950도라는 거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그래서 담, 암, 적, 휘 그 다음에 황백, 휘 그래서 온도를 꼭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온도, 불꽃 온도에 대한 문제는 기사 때 많이 나온 내용이고요 최근에 소방시설관리사의 안전관리론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꼭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짙은 적색에서 흰색으로 변한다는 거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연소에 대한 과정을 배웠고 또 이제 연소 불꽃에 대한 내용을 배웠는데 이번에는 그 연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의 삼효소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소의 삼효소 무엇이라고 하나요? 일단 가연물이 있어야 되죠 가연물 가연물을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탈 수 있는 물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산소공급원이 있죠 산소공급원을 줄 수 있는 건 공기가 있고요 또 지연성 또는 조연성 가스라는 게 있죠 그리고 산화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1류나 6류위현물이 산화재 그 다음에 5류위현물에 자기 연소 반응을 해서 산소를 주는 그런 물질들이 산소공급원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일정한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에너지 즉 활성화 에너지를 넘길 수 있는 활성화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를 줘야 되겠죠 그런 에너지를 뭐라고 하나요? 점화원이라고 하죠 이 점화원은 각 물질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실험을 해서 측정한 값이 무엇이죠? MIE라는 최소 점화 에너지죠 최소 점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가 있어야지 연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개를 연소의 3효소라고 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불꽃 연소를 하면서 연소가 지속되기 위해서 지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순조로운 연쇄 반응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 있다는 것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원, 연쇄 반응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어떤 것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연물인데요 자 가연물에는 일반적으로 탈 수 있는 물질인데요 자 어떤 게 있습니까? 목재, 종이, 석탄 또는 가스 가스가 있죠? LPG나 LNG 등과 같이 산소와 반응하여 발열 반응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LPG, LNG가 나와 있는데 자 LPG의 주성분은 뭡니까? 프로판이죠 LNG는요? 메탄입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연물이 어떤 조건 구비 조건을 갖춰야지만 가연물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 1번 열 전도율이 커야 됩니까? 아니죠 작아야겠죠 열 전도율이 작아야 된다 왜냐 어떤 물질이 이런 네모난 물질이 이제 연소를 하게 된다고 보게 되면 만약에 열 전도율이 높게 되면 이 연소 에너지가 모든 부분으로 다 퍼지게 되겠죠 빠르게 그런데 열 전도율이 작게 되면요 이 자그만한 부분에 열이 집합이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열이 작은 부분에 집합이 되게 되면 빠르게 열이 올라가게 되고 연소가 빨라지게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린 부분이 있는데 열 전도율이 작아야지만 가연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열 전도율이 작은 순서를 보면 우리가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로 분리가 되는데 고체가 열 전도율이 어떠다고? 제일 크다고요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기체 순서로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열량이 클 것 발열량이라는 거는 반응열 또는 연소열이라고 하는데 발열량이 크면 클수록 연소가, 가연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표면적이 넓을 것 표면적이 넓게 되면 농도가 진하게 된다는 거고요 당연히 표면적이 넓게 되면 탈 수 있는 탈 수 있는 이 가연물의 양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이 넓을 것 이 표면적은 당연히 기체가 부피가 큰 상태이기 때문에 기체가 표면적이 넓고요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고체 순서로 되겠죠 그 다음에 산소와 친화력이 좋을 것 산소와 결합하기가 지금 까다롭게 되면 산소와 가연물이 혼합돼서 연소가 되어야 되는데 산소와 친화력이 좋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소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산소와 친화력이 좋을 것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를 좀 보겠습니다 활성화 에너지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 있죠 이런 그래프죠 밑에 부분이 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부분이 뭐가 되겠죠 Q 에너지가 됩니다 에너지 에너지를 E라고도 쓰죠 그러면 최초의 가연물을 우리가 반응물이라고 하죠 반응물이 그 다음에 아 죄송합니다 여기가 시간이 아니고 뭐죠? 온도가 되겠죠 온도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는 에너지를 고쳐서 나중에 최초의 생성물이 생성되게 됩니다 온도가 아니고 시간이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를 원인계라고 뭐 하고 반응물이라고도 하죠 반응물 그 다음에 이 반응물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나중에 생성되는 생성물 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생기기 위해서는 어떤 충분한 일정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에너지라는 것은 열이라고 보면 됩니다 열 일정한 열을 주어야지만 이 산을 넘어서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민다고 생각해 보세요 민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큰 힘을 쭉 줘서 주게 되면 자동차가 잘 굴러가듯이 화학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일정한 높은 온도를 주고 화학 반응이 일어난 다음에 생성물로 다른 물질이 생겨나는 게 화학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인기에서 조금 더 높은 에너지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죠 활성화 에너지다 라고 하고요 또 여기서 나와있듯이 활성화 에너지가 점화 에너지다 라는 거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생성물까지 생성될 때 여기까지 발생되는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 무슨 열이라고 하나요 여기가 연소열이 되겠고요 단위는 키로칼로리 퍼 키로그램 이 되겠죠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에서 이 생성물까지 되는 이 총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 무슨 열 이라고 하나요 총 에너지를 뭐라고 하느냐 반응열 이라고 한다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죠 반응열에다가 연소열을 빼게 되면 활성화 에너지가 나오게 되겠죠 이 그래프 꼭 알아두시고요 자 이런 그래프는 발열 반응일 때 그래프고요 만약에 흡열반응이다 흡열반응이다 라고 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나요 원인계에서 활성화 에너지를 거쳐서 이렇게 반응 생성물이 위로 올라간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흡열반응 이거는 발열반응에 대한 그래프다 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연물이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고 가연물이 될 수 없는 물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산소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물질 아주 안정한 물질이죠 아주 안정한 물질이라 더 이상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물질을 산소와 반응하지 않는 물질 이런 게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CO2 물 그 다음에 산화 알루미늄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산화 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화 크롬이 있죠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질소 또는 질소 산화물이죠 왜 질소는 왜 안 됩니까 흡열반응을 하기 때문이죠 자 아까 활성화 에너지 그래프에서 흡열반응할 때 그래프는 발열반응할 때 그래프하고 좀 다르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되냐면 질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산화질소가 나오는데요 2분의 1이 되겠죠 예 질소는 산소와 반응을 해서 흡열반응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이게 됩니다 예 대략 43.2 킬로칼로리라는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예 가연물이 될 수 없는 질소 산화물 또는 질소가 된다 예 이 반응식도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이런 반응식에서 반응식에서 마이너스 Q다 라고 하면 흡열반응을 하는 거고요 혹시 플러스 Q다 라고 하면 발열반응 예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화학식에서 뒷부분에 예 플러스 델타 H다 델타 H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 엔탈피라는 것인데요 플러스 델타 H라고 나오면 요게 흡열반응이에요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알았죠 마이너스 Q가 나오면 흡열반응이고 플러스 델타 H가 나오면 흡열반응이다 예 그러면 발열반응은 어떻게 되겠죠 식이 마이너스 델타 H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반응이다 발열반응이다 만약에 Q가 나오면 플러스다 요거 헷갈리지 말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예 그 다음에 가연물이 될 수 없는 물질이 예 주기율표의 영족원소죠 예 영족원소는 왜 가장 안정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가연물이 될 수 없고요 최해각전자의 최해각전자 옥택규칙이라고 하죠 옥택규칙에 따라서 최해각전자가 8개 가장 안정적인 8개가 8개의 전자가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고요 아주 안정적인 물질이다 예 화학적으로 안전하나 반응은 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영족원소 예 그 영족원소에는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라돈 이라는 물질이 있죠 예 주기율표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물질이 되겠죠 자 우리 소방에서는 이렇게 영족원소 화학적으로 안정하나 반응하지 않는 물질을 이용해서 소화를 하게 되어있죠 예 활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가스 기체에서 사용되는 아르곤 IG541에 예 IG541에 아르곤을 많이 사용한다 예 아르곤의 화학식량은 얼마죠 예 화학식량이라는 건 분자량과 같은 말입니다 예 40이죠 이것도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연물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예 산소공급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소공급원인데요 산소공급원에는 아까 제가 뭐가 있다고 했죠 공기가 있고요 공기 중에 산소가 다겠죠 그 다음에 조연성 가스 지연성 가스라는 예 자기는 반응하지 않고 산화되는 반응을 도와주는 거 연소되는 걸 도와주는 물질 그런 가스를 무슨 가스라고 한다 조연성 가스라고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위현물도 배우게 되는데 위현물에서 조연성 가스 어떤 게 있습니까 예 1류 위현물이 조연성 가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6류 위현물도 당연히 조연성 지연성 가스를 배출하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5류 위현물 및 6류 위현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5류 위현물은 자기반응성 물질이죠 예 자기 스스로 산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예 산소가 없이 산소가 없어도 자기 스스로 산소를 방출하기 때문에 연소가 쉽다 산소공급원이 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6류 위현물은요 강한 산화제이기 때문에 산소를 공급한다라는 거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산소공급원에 예 일단 공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에는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죠 산소가 21% 존재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질소가 대략 78%가 존재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르곤이 약 1% 예 존재하고요 자 이산화탄소가 한 0.03% 들어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대략적으로 이거를 21% 질소를 78% 우리가 아르곤 아르곤 이산화탄소를 합쳐서 한 1%가 들어있다 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부피 퍼센트로 우리가 우리가 이 공기의 공기의 질량을 알아보기 위해서 공기의 질량 분자량이죠 공기의 분자량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어있나요 예 대략 대략 얼마정도 나오게 되나요 대략적으로 6.72가 나오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질소는요 N2죠 예 질소는 예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N이 14죠 14가 2개가 있으니까 28이 되겠고요 예 28에 공기 전체 중에 78%가 질소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0.78을 곱해주게 되면요 예 얼마가 나옵니까 음 21.84 가 나오게 되었고요 아르곤과 이산화탄소를 합쳐서 예 대략적으로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예 이산화탄소는 CO2를 보게 되죠 예 예 CO2가 대략적으로 얼마입니까 분자량이 예 O2개의 탄소 탄소가 12죠 예 그래서 44가 되겠고요 0.01을 곱해주면 되겠죠 예 그러면 대략적으로 0.4가 나오게 되고 이 세 개를 다 더하게 되면 얼마가 나옵니까 예 대략적으로 28.96 예 번호 이렇게 되겠고요 요게 뭐가 된다 예 공기의 화학식량 분자량이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웨이 퍼센트 웨이 퍼센트라는 거는 질량 퍼센트를 나타내는 건데 이 질량 퍼센트 요거는 어떻게 나옵니까 예 전체 공기 전체의 몰수분에 예 산소의 몰수를 나눠주게 되고요 예 곱하기 100을 해주게 되면 예 이 값이 나오게 되겠고 또 전체 중에 21.84를 나눠주게 되고 100을 곱하게 되면 75.51이 나오게 됩니다 예 아르곤이나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로 하게 되면 이 질량 퍼센트가 나온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이 공기의 분자량은 꼭 알아두시고요 이 공기의 분자량을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나중에 화학양론비라는 CST CST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는 이 공기의 분자량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았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산화재 산화재가 있죠 산화재는 강산화재는 물질이 위험물에 어떤 것이 있죠 1류위험물과 육류위험물이 있죠 자 1류위험물은 산화성 고체고요 육류위험물은 산화성 액체 예 대표적인 물질이 과산화수가 있고요 예 1류위험물에는 예 무기과산화물이라는 게 있죠 예 산소화 반응 그러니까 분해 반응을 일으켜서 산소를 스스로 방출을 시키게 되는 물질이 1류와 육류위험물이다라는 걸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5류위험물인 예 5류위험물인 자기반응성 물질이 있죠 예 자기반응성 물질 예 자기반응성 물질에는 어떤 것이 있죠 오류위험물인데 예 니트로 글리세린 세롤로이드 등 예 오류위험물을 자기반응성 물질이라고 하죠 예 총 이렇게 네 가지가 뭐다 예 산소공급원이 될 수 있다 예 이런 말이죠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지연성 조연성 가스가 있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조연성 가스 는 무엇이 있다 예 F2라는 가스 예 불소 가스죠 예 그 다음에 CL2 염화가스 그 다음에 BR2 브롬 예 그 다음에 I2 요런게 조연성 가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자기는 반응하지 않고 뭐죠 예 연소를 도와주게 하는 가스 예 이런걸 조연성 가스 또는 지연성 가스라고도 하죠 예 자 연소의 삼여소에서 이제 마지막 예 점화원이 되겠죠 우리는 이제 점화원을 크게 기계적 점화원 예 그 다음에 화학반응을 통한 화학적 점화원 그 다음에 전기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적 점화원 이라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기계적 점화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예 충격에 의한 불꽃 또는 마찰에 의한 불꽃 시 있죠 예 충격 마찰 그 다음에 우리가 자동차를 차게 되면 우리가 가솔린 차가 있고요 디젤 차가 있죠 예 가솔린 차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피스톤이 압축을 시켜놓고 점화원에서 점화원을 점화시켰을 때 폭발하는 거 예 그게 가솔린이고요 디젤은요 예 이런 피스톤에 어 피스톤을 이 크랭크 안쪽으로 꽉 압축을 시켜서 단열 압축에 의해서 폭발을 시키게 됩니다 예 단열 압축 기계적 점화원에 단열 압축이라는 게 있는데 단열 압축 예 단열된 상태에서 압력을 높게 해주게 되면 그 안에 열이 내부 에너지 열이 크게 발생이 돼서 그 열이 점화원으로 적용이 된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열 압축을 구하기 단열 압축에 의한 온도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공식을 이용하나요 예 압력에 예 감마 마이너스 1분의 감마죠 예 여기 T는 처음 온도 나중 온도 압축했을 때의 온도고요 이거는 처음 압축을 하지 않았을 때의 압력 그 다음에 압축했을 때의 압력이죠 예 예 요 감마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비열비를 나타내는데요 비열비 자 비열비라는 게 무엇입니까 네 나중에 연력학 할 때 더 자세하게 배울 텐데요 예 정적 비열분의 정압 비열이죠 예 그래서 공기의 비열비는 대략 얼마가 됩니까 예 1.4가 되겠죠 예 예 예 이런 식이 단열 압축식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개선 문제로 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고요 만약에 압력이 나오지 않고 부피로 나왔다 예 부피로 나왔다 거꾸로 해줘야 돼요 부피는 왜냐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니까 뒤집어주면 된다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는 비열비로 나눠주게 되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감마 마이너스 1이다 지수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감마는 예 똑같이 비열비다 정압비열비 정적비열분의 정압비열 예 공기의 비열비는 1.4다 예 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이 단열 압축식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나와가 있고요 기계적 점화원으로서 나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예 뭐 불꽃 예 불꽃 등이 있죠 그 다음에 고온 표면 예 뜨거운 표면에 내가 이제 가까이 가게 되면 점점점 열이 올라가게 되고 예 발압점 이상이 되게 되면 내가 연소가 되게 되어 있죠 예 이런 고온 표면도 뭐가 될 수가 있다 예 점화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연소의 3요소 4요소에 대한 내용은 했고요 예 그 다음에 화학적 점화원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산하열이 있고요 산하 반응에 의해서 발생되는 열 그 다음에 분해열 분해 반응을 해서 발생되는 열 그 다음에 흡착열 예 이런 게 있죠 예 그 다음에 전기적인 점화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현상이 있죠 예 뭐 과절류나 달락 전선이 끊어졌을 때 발생되는 전기적 에너지 달락 그 다음에 단선 예 단선은 끊어진 거고요 달락은 끊어져서 다른 전선에 붙은 겁니다 알았죠 예 그 다음에 뭐 낙래나 지락전류 그 다음에 열적 경과 이거 이런 전기적인 어 절연이 파괴돼서 예 전류가 과절류가 흐르게 돼서 그 과절류에 인해서 줄열이 발생되죠 예 줄열로 인해서 점화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예 꼭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줄열 줄열 공식이 어떻게 되죠 I제곱 RT로 나타낼 수 있다 예 이 식도 꼭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시간 해보게 됐는데요 예 상당히 시간이 빠르게 흐르게 되네요 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연소에 대한 정의와 연소의 3요소 4요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연소가 어떤 형태가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